와! 와하! 이야! 요 녀석은 킹하치 헐크 버스터 데미지 버전입니다. 네, 굉장히 여기 보시면 헐크워성 흔적들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킹하치 헐크 버스터와 흡사하지만 굉장히 다른 엄청난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콘 오른쪽을 눌러주면 이렇게 멋있게 빛이 나오고요. 그냥 이 불만 들어오는게 아니라 오른쪽을 눌러주면요. 와! 와하! 이야! 자동禁때가 된다는 크리스마스 프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파티 다시 한 번 총 플리스마스 오우! 멋있어! 빛이 좀 번지니까 라이트 끄고 한 번 다시 해볼까요? 아주 멋있는 월커버스터 빛이 고정이 되겠습니다 갖고 싶다 빛이 고정